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동대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최강욱 전 의원 무죄가 나온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죠. 그런데 왜 판결이 뒤집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걸 사실관계를 좀 보면요. 2020년 3월 31일에 MBC에서 보도가 나갔어요.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이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서 이철 대표에게 유시민 비위 자료를 주면 선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흘 뒤인 4월 3일에 이것을 최강욱 전 의원이 받아가지고 SNS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어떤 글을 올렸냐면 여기 한술 더 떠가지고 이 기자가 이 대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일주일 뒤인 4월 10일에 이 편지와 녹취록이 다 공개가 됐는데 이동재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 4일에 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무죄 근거는 뭐냐면 허위 사실인 건 인정을 하지만 이게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런 정보통신망법은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허위 사실인 건 맞지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던 건데 그런데 사건이 있은 지로부터 거의 한 3년쯤 뒤인 이제 2024년 1월 17일 어제 항소심에서는 최강욱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게시를 갖다 했다. 이것은 이동재 기자를 언론인을 마치 검찰과 공모해서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그렇게 낙인을 찍은 거고 그다음에 이것이 총선 직전이었거든요. 지난번 총선 직전이었는데 총선 개입을 위한 그러한 검언 육착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방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이 된다 해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최 전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했다라면서 유죄 인정하지 않았는데 상상력을 발휘했다. 법원의 상상력을 발휘했다. 어떤 의미인 건가요? 1, 2심 법원 판결이 바뀐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비방의 목적의 인정 여부였는데요. 비방의 목적이라는 게 사실 주관적 영역이다 보니까 이걸 법원이 판단할 때는 객관적 기준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낸 사실의 어떤 내용이나 성질 또 표현에 대한 그런 표현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사정.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1, 2심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유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청하구 의원으로서는 법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죄 심증을 가지고 너무 확대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감정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을 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일단은 검찰 구형이 징역 10월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판결에서도 밝혔지만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시점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선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강욱 전 의원은 어떤 상태였느냐. 공직기강 비서관을 2020년 3월 16일까지 하다가 3월 16일이 공직자 총선 사퇴 시한이었거든요. 그날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 열린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 2번으로 비례 신청을 해서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공익적으로나 아니면 개개인의 사익을 위해서나 최강욱 전 의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죄질이 안 좋은 그런 것들을 했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동재 기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돼서 재판 쭉 받으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고 한동훈 검사장도 졸지에 정치 검사로 낙인이 찍혔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만약에 이런 검언 유착이 사실이었다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벌금 1천만 원은 제가 봐도 너무 좀 법원에서 가볍게 사안을 취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상고가 된 상황이니까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년 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이 대학생 손정민 씨 사건 관련해서 경찰이 이어서 검찰도 손 씨의 친구 A 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건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거라 봐야 됩니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거죠. 벌써 3년 가까이 된 일인데 혐의는 뭐냐 하면 그 친구 A 씨가 폭행치사 또는 유기치사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고발이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제가 봐도 3년 전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심적인 부분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벌 주려면 그 죄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러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범죄 혐의가 없다. 그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래도 만약에 또 손정민 씨의 유가족들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검찰이 다시 수사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은 처음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해서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이제 이것을 뒤엎을 만한 어떤 새로운 증거라는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고소인 그 유가족으로서는 검찰의 항고 등의 방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수사를 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